오늘 운동은 새벽에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풀업을 진행했는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스트레칭 하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새벽 운동을 놀듯이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운동의 효과는 근성장을 노리기보다는 저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하루를 더 열심히 사는 이런 기분을 만끽하게 하는 성취감 이런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새벽 운동만으로도 몸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많은 효과를 보시겠지만 약간 오후에 메인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후보다는 확실히 효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운동으로 얻는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라든지 하루를 열심히 사는 그리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힙드라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힙드라이브를 너무 의식합니다. 근데 저는 힙드라이브든 레그드라이브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힙드라이브라든가 레그드라이브라든가 이런 드라이브라는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서 일어날 때 왜 엉덩이를 위로 들면서 일어나려고 하는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 보디빌딩을 베이스로 운동을 하신 분들은 몸을 굉장히 경직해서 잡아놓고 대퇴 사두를 많이 쓰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스쿼트를 하면 그런 모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한 머릿속에 있는 그 자세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머릿속에 힙드라이브를 많이 생각하신 분들 평상시에 스타팅 스트렝스의 로우바 스쿼트를 메인으로 하다가 하이바를 하든 뭘 하든 힙드라이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계신 분들은 약간 굿모닝처럼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 때문에 굿모닝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힙드라이브라는 생각 때문에도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힙드라이브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앞다리든 뒷다리든 다 많이 써줘야 하는데 어디를 더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나의 수행능력을 제한하는 나의 성장을 제한하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드라이브로 쓴다기보다 앉을 때 발바닥 전체의 중심 앉으면서 어느 한 곳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 평지에서 주전자를 놓고 평평한 곳에 물을 부으면 물이 동그랗게 퍼지듯이 그렇게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장 반사가 가장 잘 써지고 가장 자연스럽게 스쿼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파워리프팅 대회나 굉장히 스쿼트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어날 때 어느 한 곳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양을 볼 수 있고 역도 선수들이 일어날 때도 약간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이상현 선수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역도리 그분이 스쿼트를 하는 걸 보면 춤을 추듯이 약간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그분은 힙 드라이브라던가 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몸통을 잡고 너무 큰 긴장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내가 힘쓰기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야지 어디를 내가 더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 있는 근육 위주로만 쓰게 되고 나머지 근육은 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힙 드라이브, 레그 드라이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발바닥 전체로 밀면서 힘이 잘 써지게 스쿼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